아 아 아이씨 왜 안맞냐고 까실 찔렀다고 저 찔렀는데 왜 안맞아 아니 바로 앞에서 찔렀는데 분명히 바로 앞에서 찔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거 왜 못 맞히냐 물기암거 저 따위로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해 아 토트롤이 토 떨어지고 있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헤드 한번만 넣어줄게요 잘 보세요 물밖엔 이 사람이 될까 합니다 헉 아 속 시원하네 근데 망가지면 안되는데 앱박패드 하나밖에 없는데 샌드백 사야돼 게임 스트리밍 하나봐 샌드백 하나 좀 있어야 돼 오늘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yeribi ㅇㅇㅇг ㅇㅇㅇㅇ 결정격파에요 이제 화나면 이걸로 격파하면 됨 아아! 이걸 받았다! 으아아아아악!!! 아 이거 스트레스 풀린 requirements 괜찮아 하러갭 있어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십자가로 한다면 든든하죠 무기? 관통이 돼버리는 무기죠 으아아아악 으악 와 분명 우선이에요 축하드려요 오우 시원하다 저거 조립해야 돼 이제 또 쓸려면 아니 아 이거 성공패널 조립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 내가 깨려고 조립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뭐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안빠져 아 이거 안빠져 부서진거 아 이거 이거 캐릭터가 읽어있다 흥 아 쟤 쟤 쟤 죽었어 다시 갑니다 한명을 송파를 조립하다 이걸 죽었다고 한다 적어버리자 적어버리자 아 저희들한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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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 지금이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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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년간 송판을 치던 그는 깨라는 앙빅은 안 깨고 3년도 친하제일무술 대회에서 미스터사탄을 이를 백대왕으로 출전하게 된다 미스터사탄이야 얼마나 센데 미스터사탄이 어우 스트레스 막 그냥 다 풀려버리니 그냥 새롭게 하는거 같아 새롭게 안해 안해 뭔 게임이 발전이 없어 무슨 아이템도 계속 그대로고 똑같고 막 아니 뭐 대박 아이템이라던지 뭐 뭐 엄락을 한다던지 그런것도 하나도 없이 뭐 계속 똑같이 그냥 완두콩만 더럽게 나오고 완두콩 자리나 조금 맡기고 뭐 또 앞자리 뒷자리고 아이씨 화풀렸다 가자 다시하자 후 아이고 뽀개는거 조립하다가 화가풀리는거 보니까 이거 다음에는 실뜨기를 사야겠는데 이거 뜨개질 뜨개질 같은걸 해야겠어 죽을때마다 샷건이 아니고 뜨개질을 하는거지 그래서 옷을 완성 하는거지 그 옷은 피로 물들어 있을것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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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ss 없 재밌다 재밌어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는것 같은데 성분 게임인usz 어어 그러니까 으으으으으 쟒어 석 issue 샌들한테 사야겠어 격투 전문가로 가야겠어